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변일 대표님, 뭔 일이 생겼어요? 보석 취소... 보석 취소 청구를 당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 보도 나왔는데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고 보석 몰수금 취소 청구만 해놓고 보석 취소라고 지금 사기를 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보석 취소는 한마디로 제 보석이잖아요. 그걸 안 하고 딴 것들만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저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쇼를 하고 있는지 대해서. 언론 프레이 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현재까지는 저희 모든 변호사들이 봐도 보석 취소를 안 하고 있다, 지금. 아주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 이 변일 대표님 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저희가 한동훈 집 앞에 왕창 몰려가서 때렸기 때문에 액션이 나올 걸 알았어요. 액션 나올 건데 사실 좀 제일 쉬운 게 보석 취소인데 그거 할 줄 아는 데 못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니까 이게 다구나. 얘들이 갖고 있는 칼을. 그래서 또 쳐들어가야 되겠다. 또 쳐들어가야 되겠다. 별거 없다 이제 얘들. 제가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7월 15일로 한동훈 장관 동네에서 제가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씩은 아니어도 도곡동에서, 타워필리스 앞에서 수백 명이 모이면 그게 대규모 집회입니다. 거기에는 집회가 아예 없는 동네니까요. 지나가는 시민들도 호응을 많이 주셨어요. 이건 주관적 오류가 아니라 실제 그랬습니다. 물론 항의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8월 19일날 전국 집중 집회, 조평 집회 앞두고 낮에 또 갈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그동안 정치 공작 범죄 자백해라. 그다음에 최근에 태블릿 PC2와 관련해서도 장시효 씨가 내가 거짓말죄로 몰렸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막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암박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장시효 씨는 양심선언을 해야죠.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특검 4팀에 의해서 저희가 태블릿 PC2를 채소했을 거라고 조작하는 데 협력했다. 저는 그 부분은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 시점에서 왜 변 의자 대표한테 보석 청구가 들어왔느냐. 일단 보석 청구는 안 했는데 보석 청구라고 언론 플레이한 건 맞거든요. 언론보다 수십 개 나왔으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검찰 전문가들한테 변 대표님이 혼자 이렇게 문제제에 다닐 때는 이슈를 키우지 말자. 모른 척하자. 개무시하자. 이렇게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증도 보수연대가 확대되고 태블릿 PC 온투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 손혜원 전원 같은 분들까지 쉽게 말해서 유명한 정치인들 검은트 정치인 나서서 니들이 조작이 아니면 왜 변 대표님을 냅두냐. 구속시켜서 압수수색해야지. 평소 잘하던 대로 압구정 정권. 니들 조작 걸려서 그런 거지.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정치 쟁점화되고 국민 여론이 상당히 많이 꼭 찬성까지는 아니어도 알게 됐잖아요. 이슈를. 그러면서 안 되겠다. 변이를 채하겠다 하고 보석 치료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석 치료 청구를 안 하고 보석금만 보수 청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압박을 받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한 번 더 한동훈 집에 갈 건데 내가 한동훈 장관은 지금 보석 취소고 뭐고 그걸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직접 고소를 해야 돼요. 저를. 왜냐하면 저쪽의 보석 청구 사건은 JTBC 태블릿에 대한 JTBC와의 나의 싸움이지 그렇지. 한동훈과 관계가 없는 문제이래. 여기 장재원. 아니 장재원이래. 홍석현. 미안해요. 장재원이. 장재원이 복덩어리죠 요즘에. 장재원은. 칭찬을 줘야 돼요. 복덩어리 장재원. 그래서 이 사건은요. 보석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안 겸 사건이거든요. 자기가 조작에 개입 안 하고 정당하면 저는 한동훈 집 앞에서 은웅 조작범 다 자수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단 말이에요. 고소를. 자 그건 그렇고. 우리 김건희 씨. 네. 그 배에 올라가고 흰색 옷을 입고 말이죠. 그 희한한. 그 올라가도 돼요 거기에? 잠수함. 잠수함. 아니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 뭐 배우자가 군사 현장에 동석하지 말아. 법은 없지만. 법은 없지만. 그래도 군사 기밀. 그 다음에 어떤 동맹. 네. 어떤 최첨단 무기. 이런 데에 배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배에 올라간 걸 넘어서서 잠수정. 협장소 안에 들어가서 다 둘러보고 마치 구경하듯이. 동물원 구경하듯이. 잠만경까지 다 보고. 네. 본인이 전쟁할 것도 아니고. 남편도 군대도 안 갔던 사람들 비리로. 그래서 무슨 쇼를 하는 거냐. 굉장한 그. 한미동맹이라든지. 네. 또. 군사 안보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구경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음. 엄숙한. 글쎄 말이에요. 그. 안보의 대상. 보안의 대상이지. 그에 대해서는. 김종대 전 의원이 엄청. 아니 근데. 그거 왜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 만약에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게. 이. 핵 잠수함은. 하나의. 사실상 군사령부랑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서. 작전지휘 다 들어가고. 맞아요. 핵. 핵. 우기가 탑재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이른바. 이. 비밀정보 취득에 대한. 그. 서약서 쓴 사람만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절대 발설을 안 해야 되는데. 영국인은 그 대상이 아니에요. 영국인은 그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일반 민간인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아. 그건 지금까지. 다른 정권에서. 영국인들이 그냥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그 정보보호 때문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들어갔냐 거기에. 뭐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회 운영이나 거기서 따져 묻고. 그 부분에서. 나는 그거. 글쎄 어떤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거 충분히 법적으로.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실제 공개된 사진 보면요. 김근이가 잔막냐 이렇게 진작에 보고 있어요. 윤석열 옆에서 다 소고히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각에서. 미군 시설 채점단 시설을 시찰하시고. 배우자인 남편이 이렇게 다 소고히 보고 있어요. 사진이. 그런 사진이 공개를 하는 놈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렸는데. 지난번에 중동 갔을 때도. 영국인이 군복 입고 돌아다녔는데. 맞아요. 민간이란 말이에요. 민간인이. 민간인이 군복 입고 돌아다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사실 대통령도. 웬만한 사람들은 군복질 안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국군 총, 통수권자니까. 가능하지만. 이 사람은 민간인이. 왜 군복에 가서 군복 입고 돌아다녑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는요. 어디서 암살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군복 입고 다니면은. 네. 그런데 말이죠. 또. 해군 작전사람은 네이비클럽. 여기서 한미 여군 장병들과 별도 회담도 가졌다는데. 이건 또 뭐해. 이건 뭐해. 솔직히 안 그래도. 대통령 자체가. 군 기피자죠. 뭐. 면제자가 아니냐. 군 기피자인데. 기피자죠. 부동시. 그럼 왜. 일반인이. 일반 안항내가. 왜 자꾸 군사 작전 회의에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역시 이제 군 면제자니까. 군대 모르니까. 저런 말이야. 말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한 번도 군사 작전 회의를 해본 적이 없는 인간 아닙니까. 윤석열은. 아니 부대 열중시회를 못 해가지고. 쩝쩝거리는데요. 유시민 작가는 그거에 대한 해석을. 방금 전에. 들어갈 전에. 참모들이. 부대 열중시회라고 알려줬답니다. 자기가 파괴해 보니까. 근데 그걸 잊어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국정의. 진지함도 없고. 유종의. 하나의. 그 인지능력 자체가 완전히 훼손돼서. 자기가 그냥. 침팬지 우두머리에. 대빵이다 하는 것만. 과시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게. 윤석열이 주로. 입으로. 그냥 막 어마어마한 전쟁 벌일 것 같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런 형태를 보면. 자기. 와이프 데리고 다니면서. 군사작전 시설에서. 놀이하고 있는 거 보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김도 안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입만 나물나물대고. 실제로 입종되지 않았습니까. 핵무기 만들 것처럼 설쳤다가. 오신던가 속에. 바로 한방에 포기하자. 안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지 마. 전쟁 벌이고 갈 수 있는. 그렇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다 파악했을 거냐. 다 알죠. 다 파악했을 거냐. 다 알죠. 아마 뒤에서 또. 또 뭐 작업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다 파악했으니까. 도대체 뭐야. 그건 그렇고. 우리 저. 안진근 소장님의 전공 들어갈까요.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아까. 양평. 양평. 아니. 그. 군사시설에 나와서. 천공이 아니라 백제곤이라고 지금 난리 피우잖아요. 그 백제곤도 지금 군사시설에. 허락없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 자들이 완전히 김건이를 정점으로. 비선이 지금 가득한 겁니다. 근데 그 비선이 다 무속인 역술가들인 거예요. 저는 김정대 의원이 출연했었는데. 거기 여러 명 갔을 거다. 네. 천공. 아니 그래서 천공. 백제곤. 백제곤. 근데 지금 백제곤은 안 들어갔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뭐야고. 그러니까 아살판이죠. 아니요. 이 정권이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 6개월 전에 백제곤 인터뷰가 지금 공개됐는데. 자기는 들어간 적도 없고. 조언한 적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대통령에서 흘린 내용에 대해서는 백제곤은 지금. 노 코멘트예요. 제가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천공도 그렇고 백제곤도 그렇고. 몸값 키우려고. 안 들어갔으면 몸값 떨어지고. 들어갔으면. 또 그쪽에서 왜 들어갔다고 이야기했냐라고 항의하니까.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작전을 쓰대요. 이것들이. 네. 오늘 앉아서 판넬 많이 갖고 난 건데. 좀 이따가. 소품입니다. 소품. 변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게. 그. 원안이죠. 양서면 종점 안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땅이 늘비해 있는. 강상명. 종점 안으로 가겠다는 걸 선포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반대. 다 늘어났는데. 아니. 제가 지난번에 원희룡이 백제화 시켰다 했을 때. 리투아니아로 끌려가서. 몇 대 맞았던지. 몇 대 맞았던지. 몇 대 맞았던지.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이제. 어. 그쪽의 땅이. 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데. 그걸 쉽게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변경안을 무려 묻히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선포가 된 거죠. 네. 선포가 됐어요. 완전히. 선포가 됐지만. 원희룡 장관은 이미. 자기의 입으로 백제화라고 선언을 했고. 분명히 야당에 사과가 있어야지 제기한다 그랬는데. 장관의 말이. 뭐 장난도 아니고. 일단. 일단은 저는 뭐. 백제화를 다시. 추진으로 바꾸려면요. 원희룡 장관부터 사퇴를 해야 된다고요. 사퇴부터 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논란해야지. 이 사람이 있으면. 원희룡 장관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그렇게 식언을 많이 했고. 이번에 얘기한 것도. 거짓말 좀 다 잡히고 있는데. 다 잡혀요. 너무 많이 잡히고 있잖아요. 너무 잡혀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의. 어제. 백제화를. 다시. 다시 백제한 거죠. 네. 백제화. 저는 이것만 해도. 그냥 탈했어요. 원희룡 장관은 바로 탄핵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욱 그 사람하고 노려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이 반명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완전히. 코너 아웃. 코너 아웃 됐잖아요.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거 거기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로 장기간을 끌려는 거겠죠. 어쨌든 저쪽으로 돌려서 공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냥 우린 틀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버텨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끌면. 양쪽 국민들이 또 관제 데모 시키고 어용 데모 시키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야당에서는 원희룡 장관부터 빨리 탄핵을 시키는 게 우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의 결정적인 거짓말이 모든 문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인수위가 3월 18일에 출범하고. 그 용역회사가 정식 용역을 착수한 게 3월 29일입니다. 처음에는 양평군이 요청했다. 거짓말 민당 요청했다. 거짓말을 밝혀있는 게 용역사 핑계를 대는데. 3월 18일 3월 19일 10일 사이면 인수위가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때 인수위 기획본부장이 원희룡. 지금 국토기차관이 인수위 부동산평가 의원이었습니다. 백원국. 그 사이에 10일 동안에 언제 한 마디만 있어도 나은세도 떨어질 때입니다. 강상면환도 있는 거 같은데? 뭐 한 마디 했겠죠 누군가가. 용역은 오 이거 강상면이 좋다는 짓이다 하고. 50일도 안 돼가지고 강상면이 좋다고 이제 정식용역 착수하겠다고 보고서를 낸 건데. 그 사이에 회의를 총 뭐 그 전에서 16번 했거든요. 그러면 그 회의록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용역이랑 국토부랑 도로공사가 몇 번 모였고. 회의에 누구누 참여했고. 회의록은 뭐고. 그 다음에 강상면으로 용역 착수한 용역이 갑자기 지들이 KDR가 2년 동안 25억을 들여서 검토해서 겨우 예탈을 통과 안 하는데. 50일 짧게는 20일 만에 뒤엎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강상면을 착수한 근거하고 자료를 하더니 그것들은 하나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거짓말을 양평군민들이 강화 IC를 요구하는데 강화 IC를 하려면 강상면으로 갈 수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강화 IC로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지만 강화면에 근접 안 됐다가 IC를 설치해요. 강주시에. 그 안도 돼요. 그건 양평군이 그렇게 냈어요. 살짝만 희귀해달라고. 근데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강상면을 찍어놓고 강화 IC 지금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강화 IC 때문에 강상면을 할 수 없다는 거짓말 한 게 이번에 또 밝혀졌죠. 변호사님. 어제도 권교부에서 나오는 거면 용역업체를 갖고 상단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나는 용역업체라는 게 국토개발에 무슨 뭐 신사업을 우상한다거나 뭘 바꾼다거나 용역업체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용역업체는 비용 정도 계산하는 거에요. 비용 정도 계산하는 거. 근데 이미 기획지정보라든지 이런 데서 할 것들을 다 결정해놓고 그걸 1대 민간 용역업체가 바꾸자고 해서 바꿨다는 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쪽 보수에서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방송을 보면 진짜 그런 사례 없다. 용역업체는 국가가 결정해놓은 거 비용 선출하는 건 아니지 이건 1로 바꿔라고 감히 그런 말이 생겨보세요. 국토부에 결정권자들이 있어. 권력자들이. 이렇게 권했어. 근데 1개 용역업체가 틀렸어. 1로 바꿔라 그러면 가만 둡니까? 용역업체를. 완전 아웃이지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거는 용역업체한테 바꿔. 지시됐을 가능성이 99%지. 자체적으로 안된다. 근데 보수층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이상로 MBC 전 기자하고 저희 오그노 이제 우리 심단재표인데 이분들은 진짜 부동산학을 공부했고 진짜 투자하는 사람 가장 전문가들여서 그 콘텐츠가 굉장히 좋아요. 네. 부동산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해준 건데 그렇지. 깔끔하게 잘 설명합니다. 네. 웬만한 보수 패널들도 실드를 못 치고요. 네. 극우 강경파들은 실드를 치더라고요. 거짓말을 동원하면서. JCT니까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로가 연결되는 거고 진입로가 없으니까. 바로 500m 남양파에 있었다는 거 온공이 이제 다 아는데 아직도 거짓말을 해. 어제도 김정재 국토위 관사가 나와서 그 민주당 국토위 반박 기자회견 하니까 재반박 기자회견 하는데 농구가 그거예요. 아 그 강상면 안 옛날에도 검토된 적이 있었고 일. 두 번째. 거기는 JCT라서 JCT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어려운 영원자들한테 정션이더라고요. 정션. 영결분한 뜻인데 땅값이 떨어지거나 땅값이 정체된다는 거짓말이에요. 남양파의 시가 있죠. 한국 500m에 남양파의 시가 있어서 남양파의 시 타가지고 JCT로 가면 서울을 20분만 오는데 거짓말 너무 치고. 자 그런 말이죠. 다른 부분들을 시청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어제 국토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고 네. 한 가지만 좀 말씀해주세요. 한 가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공약도입니다. 본인도 양서면 찍고 강원도로 가는 걸로 해놨어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정체소도 필요하고 홍천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서울 경춘 그러니까 춘천 고속도로하고 이게 사실상 수도권 고속도로 연결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윤석열 공약도 읽은 거예요. 양평군민들에서 양섬으로 서울 경기 강원도 면에서 홍천까지 가고 그렇지. 홍천까지 가면 당연히 서울 양양고속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어제 용역 발견 확인된 용역보고서에도 용역보고서도 이렇게 짜놨어요. 그놈들도 이렇게 쭉 양평으로 가면 연계도선이 좋고 이렇게 강상면으로 가면 이렇게 10킬로를 꺾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시티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이게 L자형이구만 네. 이게 L자형인 거죠. 이렇게 되면 연계도선이 고려 연계도선이 어렵다라고 강상면으로 가는 거죠. 강상면으로 가면 이건 연계도선 미고려라고 이것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서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이게 2.2킬로를 더 가고 또 10킬로를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시티를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작고 제시티를 하나만 만들고 이렇게 가면 터널하고 교량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터널하고 교량이 20여 개 정도 더 생깁니다. 환경경영향평가도 나쁘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도 지대를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경제성이 좋다고 했는데 그럼 BC 분석안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반 지났는데 제가 착수했으니까 BC 안을 안 내놔요. 분석했는데 수치가 안 좋아서 안 내놓다는 지적하고 아예 경제성이 안 좋을까봐 BC를 안 했다는 동시에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BC 하면 이 안이 훨씬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게 나옵니다. BC가 안 좋게 나옵니다. 인구 숫자가 여기 훨씬 많고 인구 숫자가 적고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용역회사도 뭐라고 했냐면 강상민호하면 돈이 원래 1.8조 공사잖아요. 3천억이 더 든다. 2조가 넘어간다고 본인도를 써놨습니다. 최은순이가 내놓은데요? 그 표현까지 나옵니다. 최은순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놓은데요? 그렇죠. 최은순이가 내놓으면 좋겠는데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잖아요.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는 지반이 동원해놓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논란이 되고 거짓말이 될 텐데 이제는 더 시간 끌면 끌수록 저쪽에 여당 전선이 말려드는 거죠. 빨리 마무리 줘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면 아까 말한 대로 원희룡 장관 타내고 빨리 들어가서 판정리를 해야지. 근데 또 내부에서 역풍 얘기 나오면서 이슈가 유리하니까 더 끌고 가자는 얘기하는 야당 의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야당 지지율이요. 이제 갤럽에서 국힌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정권이 박살나고 있는데 야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3%가 떨어졌는데 수도권하고 203국에서 박살났어요. 이 얘기는 젊은이 분노하는 젊은 층이 야당을 신뢰 못하는 거죠. 아, 얘들 안 싸우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질질 끄면서 총선을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들통났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국정조사하겠다 그러던데? 국정조사는 당연한 건데 안 받지 않습니까? 일단 원장관부터 탄핵이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어제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어제 원효정 장관이 시건을 해버렸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로 말을 엎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국정조사 전에 원장관 탄핵부터 가야 된다. 그래도 관련법 위반이라고 벌써 나오더라고요. 다 위반이야. 원효정 장관은 입만 열면 다 위반이에요. 도로법, 국가재급 다 위반인데 변대필 말씀이 맞는 게 이렇게 정말 엄청난 초등 비리가 발견됐는데도 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여론조사마다 막 들쭉낙쭉하긴 하지만 그런데 민주당은 왜 그러는 겁니까? 정말 실망이 늘어나게 돼요.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슈가 길어지면 아무리 좋은 이슈도 어차피 공방이 길어지면 다 싫다, 윤석열 싫고 민당이 싫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은 오늘 제가 3시에 국회의퇴 토론을 가잖아요. 고속도로 계획대로 민당원 누구 맞나요? 네, 민당원들 누구 맞나요? 강득구, 김두관, 김민석 많이도 오십니다. 10여 분 오시는데 그 다음에 국토위 상임위원들인가요? 국토위 위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길면 안 된다. 빨리 국정감사 특검을 쟁취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민당은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살펴보니까 일단 이건 정말 큰 비리다고 달려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총선 앞두고 또 이 일을 만들어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대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고요. 실제 본인이 당연히 이게 하남, 광주, 남양주, 홍천, 서울, 동북권 다 영향 끼치는 초등 이슈잖아요. 그러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지역 오원들이나 경기도 지역 오원들이 가만히 있는 오원들 많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체질이 이미 여당화되어 있어요. 기족화되어 있고 다 싫은 거예요. 밤마다 그냥 지역 유지들하고 고이 갈려들어서 술 한잔 먹는 게 편하지 이건 피곤하잖아요. 전선을 써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이슈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오원들하고 열심히 하는 오원들하고 옥석을 가리십시오. 기존의 수박 논리 말고요. 이걸로 다시 평가하십시오. 수박 아닌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수박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과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 싸우는 압사는 중요한 거야. 호쿠시마 오염수, 고속도로 게이트, 명품 사치품 게이트도요. 아니 현장 조사를 가세요. 야당 몇 명이라도. 진짜. 가면 다 밝히죠. 리투안이나 언론들이라든지 리투안이나 직원들이 협조하지 않기 시작해. 엄청 샀어요. 수천만 원 하체에요. 그럼 그거 바로 야한관리법, 관세법 위반입니다. 탈액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 아니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없나 보지. 야당, 민당 포함하여 야사당 의원님들. 정치 편하게 하지 마세요. 공북민 죽게 생겼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제 생각에는 민주당 각성하고 민주당 싸워라 이런 얘기 말로만 해도 소용이 없어. 이거 뭔가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 안 싸우면 뭘 하겠다는 걸 보여줄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백은영 대표님이 대대적인 낙선 운동하자고 그러더라고. 민주당 반개혁하듯. 지금 오는 10시에 소영길 대표가 최은순 관련 윤석열의 거짓말. 그러니까 일어난 10원 한 장 손에 끼친 적 없다. 한마디로 자기 장모의 범죄에 대해서 결백을 보증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공조선거법을 고발하러 가는데 나는 그런 것도 지금 송 대표는 돈봉투 사건에서 이제 연루돼서 지금 공조선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초선의 한 3, 40명이 왕창 뭉쳐서 가야지. 이런 것들도. 현재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여당이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하면 그대로 놔둬서 이걸 가지고 총선 때 나한테 유리하겠지. 다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도 지금 스태프들하고 얘기 중인데 이 총선 다가올수록 리스트 작성해서 정말 평가하고 낙선 운동하고 네. 뭐 지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진짜로 윤석열, 김건희 한도녀 후라고 제대로 누가 투쟁했느냐 이 투쟁 지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100점은 우리가 바라는 바지만 사실 100점이 쉽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지역구도 챙겨야 되는 거 다 이해해요. 그래도 70점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점. 그러니까 70점 이하 의원들은 대대적인 낙천 운동. 공천하지 말아라. 물갈이. 이런 운동 제가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 얘기를 이쪽이 열혈 지휘자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강성 지휘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도층들이 진짜 민주당 못 보겠다. 저도 전화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보래 민주당으로. 답답하면 미치겠다는 거야. 나갈 준비 다 돼 있대. 뭐 하나 집중하는 게 없는 거죠. 최소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추미애 전 대표가 정치검찰 전면전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내에서 최소 50명 이상은 지지한다는 서명이라도 나오고 내가 우리 두 전 대표 지키겠다. 연장했다. 단 한 명도 지지 선언이 안 나왔어요. 진짜로요. 물론 뒤에서 도와주는 의원은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태도는 완전히 비열한 태도죠. 이 정치검찰 정권이 지금도 문재인을 죽이고 지금 노무현을 이미 죽였고 문재인 죽이고 있고 이재명 송영길 죽이고 있고 민왕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말로는 지들 맨날 침묵 침묵이래. 근데 정치검찰은 가만히 있어. 정치검찰은 입만이 하면 노무현 문재인 모욕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야권 지도부 이재명 송영길 추미애까지 죽이려고 그래. 네.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집단 농성 단식이라도 도돌입해야죠. 윤석열 한동안 한 판 붙자고. 아니 움직이자고요. 진짜로. 저희들 방송에서 같이 하면서 안중근 소장님 움직여야 됩니다.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저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아예 그냥 속이의 경읽기야. 이 사람들은 다른 걸 보여줘야 돼 정말. 물론 잘 싸우고 개혁적인 의원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양해해야지. 이런 부분이 백재권 건도요. 제가 볼 땐 거의 99% 조작 같거든요. 백재권이 맞았으면 1년 전에 터뜨렸겠죠. 그렇죠. 왜 1년 동안 CCTV 없다 하고 없다고 거짓말에 걸려서 잡히고 이러다가 갑자기 백재권 튀어나오냐. 이런 것도 사실은 정말 탄핵 사유 되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짓말이고. 진대기 실장이다 고소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거 거짓말로 한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소고발을 몇 명을 했냐면요. 김어준, 김종대, 부승찬,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한겨레. 언론이 3개 끼어 있고요. 내놓으라운 방송인들, 패널들이 10명 가까운 대형 고소고발 사건이요. 이 자체도 엄청난 국정농란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지금 엊그저께 YTN에서 유용하 교수님이 제가 그 누구냐. 국민의힘 사람하고 토론하는 거 봤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야당 우습게 하냐면 작보화장으로. 야 봐라 천공 아니고 백재권이다 그러면서 야당 보고 사과해라 그러고. 김종대하고 부승찬 보고. 가짜 뉴스 퍼뜨리는 주호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어준까지. 오히려 대치당하고 있어요. 근데 민영이 지금. 아니 이러면 저는 긴근무총이라고 해서. 자. 건진 천공에 이어서 백재권까지 등장했다. 뭐 그 사람 얼굴 보면 그 사람 사는 거 다 알아버린다면. 이런. 이런 무속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천공건진 저리가 난 도사거든요. 억울 보면 다 안 돼요. 그리고 이 자가 홍석현하고 윤석열이 2018년 겨울 밤 독대 때 배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홍석현하고 윤석열은. 변희재 대표가 그 JTBC의 문제 제거한 거에 대해서. 고소인 자격으로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변희재는 엄벌이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에요. 그래서 그게 추미애 징계사유 일본으로 올라갔던 자리거든요. 근데 그 백재권 이미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야당이 공세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윤석열로. 첫 번째 백재권이랑 홍석현 만나서 먼지 됐어. 이해관계인 홍석현 만나서 딱 받았지. 추미애가 징계사유 일본으로 올렸어. 너 지금이라도 변희재 대표와 관련된 사건 고백해. 두 번째 백재권 너 그때 들으느냐고 다 고백해. 그리고 당신 갔어 안 갔어. 솔직히 말하고. 자 국내 보고됩니다. 이놈들은 건진 천공에서 제3의 역순위를 또 동원했습니다. 완전 무속정권입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이건 당연히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야 천공이 아니라 천공도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 놈 더 있었네 이라고 나오지. 아 천공 아니고 백재권이네 야당 미쳤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특히 백재권씨가 진짜 홍석현 윤석열 비밀 독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최은순 얘기 좀 하죠. 최은순과 윤석열. 지금 윤석열 책임론이 부상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변 대표님 얘기 좀 먼저 들어보죠. 아까 말한 대로요. 최은순 스스로 단독 범죄고 윤석열은 관계가 없는 그 사건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왜 사기죄 적용 안 했냐. 그게 중요하죠. 그 부분부터 해서 윤석열은 자기가 자기 장모의 결백을 보증을 섰고 문제적으로 이건 엮여있는 문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정말 처음 봤습니다. 난 잔고를 380억을 위조한다는 것은 일반 무슨 서민형 범죄가 아니잖아요. 진짜. 이건 꾼다 꾼. 거의 재벌급 범죄예요. 재벌급 범죄. 프로꾼들이잖아요. 프로꾼. 그걸 어떻게 사기죄 기소를 안 한다면. 아니 그. 잔고를 위조로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려고 위조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기인데. 그걸 대출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기를 그걸 빼줬지 않습니까. 이건 그 자체로 이미 권력형 비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신한저축은행 직원 하나 갖고 했다? 그게 김건이랑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리고 그 직원. 직원이 하나 해줄 수 없어. 직원뿐만 아니라 고바나커도 이사까지 한 사람인데. 그 직원 이외 상사가 신한저축은행 사장인데. 창업주 아들. 그게 김건이랑 특수관계예요. 그 사람이 다 연루된 거고. 이 사건은요. 딱 언뜻 봐도 사기죄가 빠진 것도 문제지만. 보통 어떤 기관에 서류 허위로 내가지고 허락받으면. 그게 공공기관이면 이게 공무집빙방해야되고요. 민간이 이게 업무방해는 흔히 처벌받는 사례예요. 아주 쉬워요. 이건 뭐 복잡한 사건도 아니여. 뭐? 거짓말로 우리한테 돈을 다가? 대출받아? 싹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윤석열이 장모 대응 문건 만들고 그랬어요. 검찰 시절에.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완전히 윤석열 한동훈 비호세력이 가득할 때인데. 하도 이건 너무 제가 크니까. 네. 사무소 이쪽으로만 기소를 하고. 징역 1년 구형이 뭡니까. 이제 선고. 네. 그러니까 1년 선고. 그래도 법정 구속하니까 거기서 들어 놓았고. 뭐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난동을 피고 말이지. 일단은 윤석열에 대한 선거법 고발도 하는데. 일단은 최윤석 1년에서 누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고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재판에서 무죄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는 뭐 몇 번 더 고소할 상관 없거든요. 다시 들어서. 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인력은 딸리고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1분을 더 뽑으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동지들 더 모으고. 진보증도 보수연대도 더 모으고. 그렇지. 민생경쟁도 더 모으고. 만열티민센티도 더 모으고. 안되겠어요. 제1야당을 뭐. 제1야당만 믿고 제가 투쟁 안 한 거 아니고. 저는 제1야당 제치고라도 열심히 했는데. 저희 힘 더 키워야 돼요. 일꾼도 늘려서. 맞아요. 방송, 집회, 기자회견, 고소, 고발. 뭐라도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서울에 촛불집회 했잖아요. 양평군청에서는 이 고속도로에 들어오고 촛불집회를 따로 해요. 5시에. 그래서 아까 백은정 대표님이. 서울에서 우리 무대 차량도 가고. 생중계를 하겠다 했는데. 이제 더 다니고. 그 다음에 7월 30일 포항에. 우리 변희 대표님 포함하여. 송영길 전 대표님 포함하여. 수십 명이 내려갑니다. 서울에서만. 서울에서만. 네. 그래서 4시에 영일대 해수욕장 두무치 공영주차장. 이게 부산에서도 강경 변호사님 팀 다 오시면 모시고 온다고 그러고. 네. 인근에서도 많이 온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네. 포항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 일요일 4시. 송영길 대표가 오늘인가 고발장. 10시에. 10시에 좀 더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 계속 투하한다. 네.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포항에서도 먼저 행사하고 집회 오고. 그다음에 8월 15일 날 광주에서 행사하고 집회 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7월 30일 포항. 8월 15일 광주. 9월 10일 충주. 이렇게 진보증도 보수했는데 대규모 범군대. 그다음에 8월 19일은 한동훈 동네. 또 가서 또 대규모 집회 할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안 소장님이 이제 잘 보실 테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싸우는 의원들 한 번 좀 불러주세요. 제대로 싸우는 의원들. 그래도 촛불집회하고 고속도로 겟트에 적극 대응하는 의원들이. 강득구 의원님. 강득구 의원. 우리 강득구 의원 내일 나오기로. 김두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예 탄핵해야 된다고 추상하고 계시고요. 김민석 정책위원장도 좀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비교적 열심히 하시고. 김민석도 지금 움직여요? 네. 집회도 나오시고. 나는 잘 못 믿겠던데. 그러니까. 근데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사람이 아직도 30명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안민석.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김용민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등등등이죠. 그래서 이것은 양희원 형은 열심히 하고. 이건 제가 진짜 명단 한번 작성해야겠어요. 그걸 리스트에서 좀 다. 자꾸 네거티브로 수박 리스트가 도는데 그게 부정확한 것도 맞고요. 그건 하지 말고 멜칭이니까. 오히려. 포지티브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촛불집회에서 이분 발언 몇 번. 고속도 관련 기자기 몇 번. 이런 거로 만들고. 진보중도 보수연대에. 우우적이고 연대 선언했는지. 태블릿 PC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는지 안 했는지. 정치검찰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일종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안변에 나오니까 막. 아이디어가 막 나오죠? 변 대표님이랑 제가 한번 리스트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휘무. 오래 하셨습니다. 우리. 첫 방송 했던 날. 남변에와 함께 저희들이 1주년이 됐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안진교수님 가지고 가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용하 교수님하고 스태프들 드시고요. 유용하 TV도 요즘 나날이 발전하잖아요. 유용하 교수님 입으로 말을 열으니까. 유용하의 생활정치 TV 많이 구독하기 좋아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 변혜 대표님의 미디어워치도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아쉽지만 우리 안진걸 변혜 대표님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